안녕하세요. 톡톡한 투자의 강성현 대표입니다.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내 증시의 변동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개별주들은 순환매로 시세를 주고 있어 대응만 잘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시장 내용이 궁금하시죠? 다음 주 키워드 소개해드릴 테니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톡방만 봐도 수익이 보인다. 첫 번째 키워드는 소비의 시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 확대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맞물려 장기간 엎물렸던 소비가 한 번에 분출되는 보복 소비 효과 들어보셨죠? 백신 접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사회활동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백화점 카드 결제액이 79%, 대형마트가 40% 정도에 급증하는 등 본격적인 소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백화점, 마트 등 유통주들의 점진적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신세계나 롯데쇼핑 같은 대형주가 지난달 20% 가까운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경기 소비재주를 중심으로 다우존스가 3월 기준에 6% 가까운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경기 소비재 관련주들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톡방에서 뽑은 두 번째 키워드는 기지개 켜는 여행주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카드사의 결제대금이 적게는 15%, 많게는 24% 정도 급증했는데요. 이 와중에 한 자릿수 성장을 보인 것도 있습니다. 바로 여행업종인데요. 6에서 8%대 성장으로 아직 상대적으로 조금 느린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제한적인 이동과 각국의 자가격리 조치 그리고 여행자재 공고 때문인데요. 소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아직 회복될 의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키워드는 이륙준비 완료입니다. 현재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여행 상황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억누린 수요 때문에 참 좋은 여행과 인터파크의 코로나 이후 여행 상품들이 순식간에 완판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기대감이 여행 관련 주들의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아직도 상승하지 못했거나 상승할 여지가 큰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종목명을 가렸지만 이 회사는 여행뿐 아니라 렌터카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 때 사업의 다각화로 흑자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안전함과 기대감을 동시에 가진 기업들이 아직 시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현명한 투자자들은 미리 미리 움직여야 되겠죠. 저희 톡방으로 오시면 아직 상승하지 않은 여행 관련 종목과 시장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톡방만 봐도 수익이 보인다. 저 강성현 대표가 톡톡한 투자와 함께 똑똑한 투자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